자, 국가 또는 비용 보조죠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부담이죠. 일부인가? 부담할 때는 일부 부담이 많이 나옵니다. 나중에 권한을 위탁할 때도 전부 넘기는 게 아니라 위임 위탁할 때도 일부죠. 그래서 일부를 부담 밑줄, 비용의 일부를 부담 밑줄, 일부에다가 살짝 동그랗죠. 일부. 그리고 이걸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한테 보조하는 거죠. 그래서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전부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. 국가는 지자체가 되겠죠. 그 다음에 27조, 지도훈련이죠.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역량조사 및 역량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단체 또는 공공의 담당자죠. 그러니까 실제 담당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 되겠죠. 아니면 실무자들이 있겠죠.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훈련하는 것이죠. 그래서 공무원 또는 담당자의 자질 향상을 줘요.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죠.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. 그런데 지도훈련을 담당하는 게 그 밑에 보니까 시행규칙의 22조에 보니까 질병관리본부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훈련기관. 아까 보건사회연구원은 뭐 할 때? 여기서 한번 등장했죠. 보건교육을 개발하는 국채연구기관들이 별도 있죠. 여기서 뭐합니까? 그 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실무자들, 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. 지도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 정도인데 이것도 역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됐고요.